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여러분 과점주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특히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로서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때 그런 주주들을 과점주주라고 하죠. 과점주주에 대한 세금 폭탄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점주주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요. 과점주주에게는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출자 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자, 과점주주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법인의 K사장이 계신데요. 이분이 당초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셨어요. 한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주의 지분을 구입해가지고 한 60% 지분이 됐어요. 자, 그러면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네,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과점주주가 됐어요. 자, 과점주주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관할구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관할구청에서는 30억 이상 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K법인의 A법인의 K사장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 자, 40%였다가 60%가 되면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런데 과점주주라고 해서 지방세, 취득세를 더 내라는 거예요. 고지서가 무려 30억에 대한 4%, 3,42, 1억 2천만 원의 고지서를 받았어요. 이 깜짝 놀란 K사장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는 30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 법인 명의로 살 때 법인이 1억 2천만 원 취득세를 납부를 했다. 그런데 왜 내가 또 지방세를 또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중과세 아니냐. 법인도 세금 내고 또 대표인 내가 또 과점주주라고 해서 또 세금 내고 이거 두 번씩이나 이렇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과연 관할구청에서 이거 잘못됐네요 하고 고지서를 취소를 해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소유주라고 보는 겁니다. 과점주주가. 그래서 비록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를 했지만 새롭게 이 과점주주가 60% 지분만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봐서 또다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K사장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세금폭탄을 부담하고 말았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렇게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물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